안녕하세요 우리 형니아우님들 오늘은 7월 21일 수요일 자 이 영상 보시는 영상은 지난번에 한 이틀 전에는 우리 한국 가요 브루스 음악 10곡의 발라드 음악의 10곡에 한번 맞춰봤구요 똑같은 영상을 어제 7월 20일날은 우리 댄스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안세진이 이제 약부터 팔을게요 신발 신발 5만원대 요거 블랙 요거 딱 두 모델이에요 한번 엎어보겠습니다 뭐래도 엎어봐야지 뭐 그 다음에 이제 usb 이렇게 꽂으면 이렇게 지금 usb 보이죠 꼴면 꼭 꽂으면 우리 남성분들 제일 좋아하는거 꽂는거 그 다음에 댄스 모드장 cd 팔구요 dvd 제가 이거 영상 이제 usb 인데 dvd 팔고 그리고 여기 지금 나오시는 우리 이선생님 하고 댄스 하고 싶으신 분 이약 받습니다 이약 받습니다 댄스하고 이선생님 하고 아니면 이선생님 하고 제가 이제 허락을 맡아보고 동영상도 찍어서 유튜브 올리실 분 이약 받습니다 그건 아직 허락 안 맡아 봤는데 얘기해 보면 되구요 파트너랑 와서 모두 우리 학원에 오셔가지고 파트너하고 연습하실 분 환영합니다 파트는 없어도 됩니다 여선생님이 많이 계시니깐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안세진이 기초발 연길동작 10개 출강합니다 뭐 다른것도 다 해드리는데 자 그럼 한번 바로 개소리 말고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자 부킹하면은 처음에는 저렇게 편안하게 여자 부킹하면 처음에는 편안하게 몸 푸는 거야 서로 자 이제 사박자 주고 사박자 주고 지금 첫 곡 부킹했어요 저렇게 편안하게 아직 기술 쓰는게 아니야 자 이제 저기서 편안하게 쉬는 거에요 편안하게 첫 곡에 부킹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돌렸습니다 사이드 카트 요거는 사이드에서 카트하는 거야 디제이 그 음악 제발 틀지 마라 자 저거는 몸 쓰는 거야 몸 옆에서 사박자 저 쉬는게 엄청 중요하다고요 저 쉬는 거 자 1번 발로 목걸이 1번 발로 틀어주기 오 카트 카트 오 또 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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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카트가 아니네 7번 발 안세진이 7번 발이에요 7번 발 자 쉬는 거겠죠 안 봐도 알아 쉬는 거야 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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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잔하게 처음 해니까 첫 곡 부킹이니까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치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이선사님과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처음부터 이렇게 처음 뒤져버리면 여자 20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두 번째 곡부터 두 번째 곡부터 이렇게 치셔야 돼 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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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트가 아니구나 7번 발 틀어주기 저거 이거 좋아합니다 틀어주기 야 저거 아주 맛이 좋아요 해보신 분은 알아 저건 6박 틀어주기 6박으로 틀어주는 거야 6박으로 여자 얼굴 쳐다볼 수 있고 느끼한 맛이 있어요 저건 4박 4박 오 안세진의 비장의 히든 카드 4박 4박 오 카트 아 좋다 사이드 카트 안 봐도 뻔해 근데 쉬겠지 뭐 그렇지 저렇게 쉬어야 돼 오 오 카트 야 왼손 한 손 카트 왼손으로 왼손으로 오 또 카트 야 칸 잘하네 안세진이 오 예 7번 발 잘 나오죠 야 요거 원턴 야 원턴 아 반대 원턴 안세진 선수 반대 원턴 들어갔어요 오 야 요거 제가 좋아하는 디탱보 디 꾸메 백 해본적 없어 하하 평생 백 해본적 없어요 아유 형님 자 아 한번 쉬어 줘야 되겠다 그렇지 항상 쉬는거 저렇게 여자는 쉬고 남자가 같이 쉬는거 저렇게 한번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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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끼 끝판왕 느끼 끝판왕 여자 틀어주는거야 아 많이 안하네 헤헤 야 1번 발로 했습니다 아 요거 요것도 좋다 목뒤 사박사박 목뒤 사박사박 요거 좋아 요거 요거 아 허리로 갔네 허리로 갔어요 오 또 야 손바꿨이 어느새 야 제주다 제주 틀어주기 야 오 틀어주기 요거 좋아하는거 한번 더 했다 틀어주기 쓰리틀리러 야 세번 틀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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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요거 못감아가지고 느끼 버전 끝판왕 완전 느끼 왔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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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밑손 뽑았네요 더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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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치기 아 사박 쉬는거라 이러지 계속 조졌잖아 쉬어줘야돼 형님들 받아치기 오 요거 받아치기 여자가 남자 팔 안에서 움직이는거야 저렇게 남자 팔 안에서 여자가 움직이는거야 받아치기 요거 이제 오 틀어주기 두손 틀어주기 아 저 트는 맛 조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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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어주는 맛 아 예 아주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사이드카트 7번 아 거기서 또 틀어주네 어우 양손을 지금 한번도 안 놓고있네요 안세신 선수 양손을 계속 잡고 갑니다 양손이 계속 살아있어요 아 아 여기 손 났습니다 요거 늦기 끝판왕 여자 얼굴 쳐다보면서 가는거야 아 이제 쉬어야지 에이 시작 쉬는 놈 당할 놈 없다 돈 돈도 안 버구셔 저렇게 쉬는거야 사박 자 이제 음악이 끝나가나보다 자 다음 곡에 이제 연결 부분 보겠습니다 아 아 자 음악이 끝나갑니다 오 카트 카트 자 이제 트로트 때려집니다 트로트 이어지구요 자 바깥 이용해서 자 우리 신발 요거 멋진 신발 한번 신어봅시다 자 트로트 가네 트로트 때 지르박 치는거야 자 제 여자 푸킹하면 요거 트로트 나오거든요 그럼 저렇게 지르박으로 때리면 됩니다 오 사박 준다 요거 아까 좀 전에 막 막 이상한거 많이 했잖아 이제 쉬는거야 두번째 곡에는 예 몸으로 막아주고 사박이야 어깨로 막아주고 예 요런 기술은 친한 파트너랑 여자랑 세 곡이상 쳤을때는 요런 버전으로 느끼하고 깔끔하고 향기름 버전 트로트 막에 지르박 때립니다 자 7번 발 되구요 7번 발 되게 중요하죠 1번 발입니다 우리 이선생님하고 댄스하고 싶은 분 예약 받습니다 예약 받아요 댄스하고 싶은 분 정국에 누구든지 오세요 정국에 고수님들 와보셔 우리 이선생님하고 댄스하고 싶은 분 그 영상에 남기셔서 한번 일상에 기록도 남겨보세요 아 요거 이제 지르박 치다가 트로트 들어가는거야 탁 안짱따리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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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지르박 치다가 이제 트로트 음악에 트로트 들어가는거야 아까는 요거 특이한 본게임 아 요거 받아서 워킹 아마 조금더 트로트 탱고 한번 들어갈려나보다 아 저거 릴렉스 크으으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자 이제 탱고 들어가네 트로트 탱고 트로트 탱고 좁은데서 쳐야돼 형님들 좁은데서 돌려주기 원턴 카트 탱보치다가 갑자기 트로트 들어가는거 거의 뭐 사이다다 사이다 아주 예술이다 다시 트로트 들어가는거에요 트로트 지금 워킹 쉬는거지 뭐 트로트 손기술 들어 허리 트로트 손기술이야 손기술 쓰면서 원턴 원턴 저 원턴 할때는요 양팔로 부드럽게 여자 팔을 스킨십하는게 좋아요 저렇게 여자 살을 양손으로 봐봐 안세진이 저렇게 양손으로 여자를 살포시 손끝트를 손끝트를 오 저거 한번 쉬는거 쉬는게 쉬는게 아니에요 오 다시 탱고 들어갔습니다 탱고 트로트 탱고 예 저거 한발치기 예 저거 한발 오 한발치기 안세진 비장약이 이익은 카드 야 유튜브 역사상 한발치기는 안세진밖에 없어요 죽여서 가는거야 유튜브 역사상 한발치기 한발 오우 야 한발치기 몸을 써야돼 어우 한발 아 다시 트로트 들어가네요 야 죽인다 아주 그냥 자화자찬 오늘 또 이 터졌다 저놈의 조동아리 터졌다 저놈의 조동아리 우리 형님들이 그러겠다 아우님들도 그러겠다 아 우리 세진이 형님 조동아리 또 터졌네 자 이제 트로트 워킹 그러니까 트로트 동안에 몇 번을 친거야 지르막쳤지 트로트치지 탱고쳤지 야 세 번 왔다니 갔다니 자 느끼하게 느끼 춤은 느끼다 오우 자 짠 여기서 바로 뒤에 들어가는 여기서 바로 시작 시작 아이씨 자 이렇게 바로 트로트 추다가 지르막을 바로 때리는 거야 크으 그게 또 자 혼자 신났네 자 지르막을 트로트치다가 지르막을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3분 정도 아 2분 정도 저러다 지르막 들어가는 거야 아 지르막탱고 좁은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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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이제 좀 있으면 지리박 들어갑니다 뭐 저정도만 하면 오 한발 몸쓰기 저놈의 몸 한번 맛본 여자는 내 몸을 못 믿는다 이상하네요 오늘 이상한 얘기한다 보태스 산타 집 나온다 우리 조교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그래서 혼자서 하시오 그런다고 조교분들이 우리 조교분들한테 야 내꺼 맛보면 이씨 집 나와 그러면 아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혼자서 하시오 그러더라고 그상 그러지 어 이제 지리박 들어가는 거야 아까는 요거치기 위한 예고편 지리박 들어갑니다 쉬어야 돼 왜냐면 탱고쳤기 때문에 여자 힘들어 쉬는 거야 방금 전에 막 탱고 조졌잖아 쉬는 거야 저렇게 아 여자 뒤에 들고 오 뽕바처럼 뽕바처럼 아싸 가오리 야 저 돼지가 그냥 몸이 부드럽기도 하네 저놈은 돼지 한마리가 그냥 만약 미녀와 야수다 이 선생님 미녀 안세진이 야수 미녀와 야수 느끼하게 보면서 느끼 끝판왕 보면서 참기름 잘잘 1번발 3번발 받아치기 요거 엑스손받아치기야 엑스손받아치기 저렇게 아 저건 또 느끼 느끼 스텝 요거 배우신 분 오세요 오셔서 느끼 스텝 주세요 하면 제가 드릴게요 선생님 느끼 스텝 주세요 한번 느끼 스텝 제가 드릴게요 요거 틀어주기 사이드 카트 7번발 또 사이드 카트 7번발 엑스손 아 요거 사박사박 야 여자 왼쪽 여자 오른쪽 여자 왼쪽 여자 오른쪽 여자 왼쪽 아싸 카트 야 요거 사박사박 하다가 훅가시 들어가는거 훅가시 야 자 이제 또 오 이제 아마 탱고 좀 들어가려나보다 뻔해 저 동작 나오면 탱고야 나이스 그유 자 안세진 저거 아 자는 야 저거 몸쓰는거 봐라 그냥 아주 그냥 환상적이다 하하하하 자 저 쉬면서 이제 탱고 들기 위한 예비동작 여자 호흡을 맞히는 거야 언제 들어가나 바누까시 자 이제 탱고 요거서 한번 더 주고 아까 그거 똑같은 거를 방향 바꿔서 약간 뒤에서 그냥 앞에서 형님 아시죠 앞뒤 안들가네 탱고 자 앞뒤를 잘해야돼 앞에서 하고 뒤에서 하고 입만 살았다 아 저거 뭐 터널 개나서나 다 아는 터널 아 요거 한손 물레방아 왼손 물레방아 왼손 물레방아 자 건덩건덩 한번 쉽게 쉴걸 안 쉬네 아 오 왼손 대각 사박사박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어깨 아 또 1회전 1회전 주고 오우 빨리 가기 야 요거 빨리 가기 아 원턴 바누까시 원턴 자 이제 탱고 한번 들어갈 듯한데 그렇지 탱고 조진다 이제 한발 치기 오우 몸 쓰는 거야 이제 필받았다 스위블 아싸 한발로 탱고 스위블 좁은 데서 아 니들이 그 맛을 아느뇨 좁은 데서 스위블 던덩 한발 치기 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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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기 유튜브 역사상 전대미문 전우미문 한발 치기 저렇게 한발 걸으면서 야 여자는 두발라 야싸 전대미문 전우무훈 지르발 역사상 한발 치기 저건 같이 두발 뛰는 거야 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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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두발 같이 뛰는 거야 잠깐 두발씩 두발 스위블 아싸 좁은 데서 한발 저렇게 한발씩 뛰는 거 아싸 다시 지르박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한번 쉬겠지 뭐 지르박 들어갔어 오 서든 스텝 놀래키는 자 이제 또 이제 쉬는 거야 아까 계속 지랄했으니까 건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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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싸 신났다 신났다 아 아 아 네 이제 브루스 들어가죠 자 요거 신발 하나 팔아주시고 신발 요 USB 하나 사석 보시면 좋아요 USB 자 브루스 한번 때릴게요 자 저때는 몸 근육을 쓴 다음에 이제 편안하게 아 요거 한발 전진 한발씩 아 요거 몸 쓰네 부드럽게 방향 전환 오 밀어서 방향 전환 들어주고 다시 한발 더 밀고 몸 한번 쥐고 한발 더 가고 가고 오우 이렇게 해서 자 이거 보시는 분들 야이씨 너희 너네 드리는 맨날 연습하니까 호흡이 맞지 오우 노우 저는 연습 안합니다 그냥 몇 달만에 보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형 야후님도 우리 이선세님하고 댄스하고 싶은 문 연락주세요 전국에 우리 이선세님하고 댄스하고 싶은 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선세님한테 허락득하고 유튜브 올리시는 것도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근데 또 철판 깎고 또 전하지마 꽁짜죠? 꽁짜 없습니다 세상에 꽁짜죠? 우리 학원에 에어컨 틀어드려야지 음악 틀어야지 여기 월세 내는데 비싸요 야 좀 몸을 한번 주라고 저렇게 야 다시 로타리 어 4박자 요거 저거 어 4박 4카운트야 와우 와우 4카운트에서 왼스픈 아 요거 틀어주기 야 요거 아주 깔끔하다 사이다 어 저거는 지금 몸만 쓰는 거야 몸쓰기 아싸 그 남자는 음악을 감상하는 거야 음악을 감상하면서 여자를 니만 조용해라 이씨 음악 감상이 안된다 어우 야 저렇게 바우스 주면서 어우 바우스 주면서 저거 두말 다 쓴다 저거는 아 부드럽게 돌리고 조용히 좀 해라 음악 감상 좀 하게 네 알았습니다 아 아 이야 와 예술이네 오랜만에 나도 보니까 그동안 이 영상이 막 브루스 틀고 댄스 막 틀어가지고 영상을 제대로 못봤어요 사실 저도 야 한번 돌려줘 오우 카트 주고 솜 좀 발만 썼잖아 이제 손도 좀 주는 거야 발만 썼거든요 지금 브루스 손도 좀 주는 거야 저렇게 항상 섞어서 강 응 오우 와우 카트 덩실덩실 취미인가 덩실덩실인가 아직까지 이런 브루스는 없었다 아싸 아싸 오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 갑자기 틀어버리네 저놈 아싸 한번 더 틀었어요 똑같은 거 똑같은 거 한 번 어이 원턴 원턴 아이고 반대 원턴 야 이거 야 나도 놀랐네 깜짝이야 깜짝이야 오우 오우 딥 딥 딥 눕히는 거야 이거는 딥은 끝날 때쯤 오우 양쪽으로 크으 애인이 두 명이면 둘 다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양쪽 양쪽 딥 요거는 이제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끝날 때쯤 허그 어 그러니까 음악이 끝날 때쯤 딥은 저렇게 처음 보는 여자마자 하면 큰일 나요 싸대기 들어가요 저기 친한 여자나 마음씨 좋은 여사님 아 요거 한번 이제 그냥 한번 요거는 한번 해본 거예요 별 뜻은 없어 아 놓쳤다 놓쳤다 잡는 것도 좋아요 응 오우 한발 아 저거 한발 치기 크으으... 안 세지 자 이제 끝날 때 허그 한번 주겠지 오우 예에이 와우 저렇게 해서 와 바로 탱구 들어가겠다 또 저러봐 저러다가 바로 지리박치는 거야 그대로 시작 액씨 말 안됬네 다시한번 시작! 그렇지! 자 후르스 치다가 바로 지르박 들어가는 곡을 배우시라고 입에다 더 멋있게 죄송합니다 자 이제 탱고를 한 2분정도 치다가 지르박 들어갑니다 요것도 지르박이에요 또 탱고는 아니고 이상한 질문 많이 하셔가지고 먹여드려야돼 밥을 입에다 떠먹여드려야돼 자 이제 지르박 들어가기 전에 아까 여자를 홀딩해서 탱고 한 1분 줍니다 탱고가 목적이 아니라서 좀 어색할거야 지금 탱고가 목적이 아니에요 지르박 들어가기 위한 연결동작이 되겠습니다 잠시 감상하겠습니다 아이고 둘이 껴안고 잘 들어오네 여섯박 걷는거에요 여섯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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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는거에요 탱고하면서 여섯박 탱고하면서 여섯걸음 걷는거야 공간이 있을때만 여섯걸음 여섯걸음 이제 그만 걷고 스핀 여섯박 스핀이에요 여섯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여섯박 스핀 여섯박 스핀 좁은데서 가능하면 좁은데서 자 이제 지르박 들어가겠다 요거를 하기위해서 쉬잖아 탱고 서퀴 때문에 쉬어야 된다고 자 이렇게 쉬어야 돼 타갈물이 저렇게 not 딱 참기름 참기름 끝판왕 여기서 가장 черan illar 여섯write Спасибо 요거 요거 4박 2박 4박 2박이에요 허리 2박 허리 4박 2박 겨드랑 어우 깜딱이야 원턴 깜딱놀랬다 어휴 또 원턴 원턴 7번발 어 드디어 죽기전에 뒤에서 한번 할 수 있으나 모르겠다 뒤탱고 아까는 앞탱고 앞탱고 요거 뒤탱고 우리 형이 아우님도 좀 뒤에 좋아하시죠 남자들의 로망이래 아 이놈부지꺼 죽기전에 뒤에서 한번 할 수 있으나 모르겠네 자 또 쉬어야지 뭐 저 돼지가 보면 정말 유연하네 저 돼지 아싸 어깨 춤은 어깨로 추는거다 오 카트 아싸 텐션맛 요거 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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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똑같은거에요 왼쪽 아싸 물레방 한번 주고 두번 주고 춤은 손맛이다 손끝으로 맛이 있다고 4박 왼손 4박 아 사박 4박 안세지 4박 오우 아까는 허리 이번엔 목뒤 사박 사박 아 요거 오우 야아 틀어주기 아주 그냥 아주 깔끔하다 그냥 아주 깔끔하다 아 느끼 버전 오만아 이거 오만 너무 느끼해 어우 너무 느끼하다 이거 진짜 이거 아무나 못쓰겠다 그냥 요런게 있다는 것만 보여드리는거에요 우리 형님 아우님들 세진이는 갔어도 영상은 남는다 아침부터 개소리한다 탱고 영상 보고 공부하시라고 남겼어요 원래 그런 놈 아닙니다 탱고 들어갔어요 골고루 섞어서 치는 거야 지르바 한 곡을 앞탱고 뒤탱고 지르바 카트 사박사박 아셨죠? 느끼 지르바 한 곡을 섞어 칠 줄 알아야 돼 형님들 여자한테는 한 가지 동작만 하면 안 돼요 산에서 차에서 집에서 MT 뭐하는 얘기야 지금 갑자기 호텔 이상한 얘기한다 저는 골목길 야야 다 나온다 그만해라 탱고 들어갑니다 이거 이제 춤발 올랐을 때 자 이제 또 아 이거 봐라 이거 음악 끝나간다 탱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세요 트로트 조렇게 해서 조렇게 해서 바로 트로트 들어가는 거야 아 저렇게 지르바 추다가 다시 트로트 갈 때 떨어졌다 붙는 게 아니고 바로 홀드 딱 한 다음에 여자가 막 얼마 숨이 그쵸? 숨 쉬 막 나도 숨차다고 붙었을 때 그러면 여자의 심장이 내 심장에 막 들린다니까 울컬컬 그걸 느끼니까 서로 그러다가 트로트에서 딱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트로트도 저렇게 손길을 쓰면서 그냥 맹목적으로 워킹하지 말고 손을 저건 약간 느끼하게 와 이거 아주 그냥 참기름 짠다 짜 저 안세진이 몸에서 봐요 참기름 나오지 않아요? 참기름 아주 봐봐 아주 그냥 몸에서 참기름 짠다 아싸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아주 목 뒤에다 손 걸어서 저건 목 뒤에 손 거는 게 손 거는 게 포인트예요 우리 선생님하고 댄스 하실 분 연락주세요 고수분들 찍어드립니다 아직 허락은 안 맡았어 매수해야지 뭐 찍어주라고 요즘에 나 연락 잘 안해요 뭐야 이상하다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연락하는 게 이상한 거지 저놈은 이상하네 요즘 연락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럼 뭐 연락을 왜 하냐 이상한 얘기하고 있어 이상한 얘기하고 지랄이야 자 이거 좁은 데서 우리 형님 아무래도 연락 주시면 저도 핑계 삼아 이 선생님하고 연락 좀 하게 예약 받습니다 전화번호 저거 보인다 전화번호 좀 찾아보셔 형님들 저거 보이지 않나 전화번호 아 요거 요거 내가 좋아하는 거야 크으 요거 아주 그냥 야 요거야 사실 저거 히프같이 다여 그만 히프다는 맛 니들이 히프다는 맛을 아느뇨 오 어머 이상한 얘기 나간다 여기는 사교 댄스 아 양쪽에서 이쪽에서 했으니까 저쪽에서 알죠 남자들은 항상 다양하게 해야 돼 이쪽에서 하면 저기서 주방에서 거실에서 소파에서 베드에서 뭐야 뭐 또 갑자기 다양하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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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개인적으로 이런 거 좋아해요 저거 저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저거 야 요거 하자 밀어 들이대고 들이대 한 번 더 가 밀어서 야 오 오 오 왜 야 다시 한 번 들이대서 야 나 잊어버렸어 지금 화를 못하겠다 오 다시 오 스핀 한 번 주고 한 바퀴 건던 건던 야 트로트 때 저런 거 쓰면 좋아요 야 저런 거 쉬워 왜냐면 붙이는 게 없잖아 그냥 들이대면 돼 몰라서 그렇지 형 야호님들 와서 실시간에 배웁니다 들이대는 건 제일 쉬운 게 들이대야 초판에서 그렇지 자 트로트 때 탱고 한 번 조지고요 자 트로트 때 탱고 한 번 조집니다 자 원턴 좁은 데서 제 영상은 좁은 데서 특징이 있어요 트로트도 이렇게 골고루 섞어서 트로트 손기술 탱고 저렇게 골고루 느끼 버전 아 요거 요거 아주 한발치기 얍삽하다 탱 쏘고 칼까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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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형 야호님들 저기 MT 보이잖아 MT 칼까말까 눈치 보잖아 칼까말까 엠티 아 요놈은 아주 그냥 몸쓰는게 장난아니다 한번 느끼하게 쳐다봐주고 연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형 야호님들 연기예요 원턴 아이고 춤춰본지 오래됐다 시 보다장 문 닫아가지고 역시 춤은 남의 여자 잡고 노는게 짱이야 으 이상하다 아 네 춤은 남의 여자 잡고 노는게 짱이야 형 야호님들 야 요거 내가 좋아하는거야 뒤에서 하는거 야 이거 영화 타이타닉에 나오는 버전이에요 영화 우리 타이타닉 형 야호님들 봤죠 사랑과 영혼 아 사랑과 영혼 도자기 빚을때 타이타닉 아 끝났습니다 아 끝났습니다 예 요렇게 끝났어요 오우 이야 저렇게 엔딩을 쳐버리네 저기서 바로 지르박 들어갑니다 탱고 그렇지 응 저런 연결부분을 배우셔야 돼 여자가 취미 끝난 줄 알았는데 바로 들어가는거에요 지르박을 트로트에서 이 좋은걸 왜들 안벼러오신지 모르겠다 손님이 없어 그냥 손님이 없어 손님이 아 자 다른선생님 영상도 가져오세요 물어보시면 다 가르쳐드립니다 스포트댄스만 못가르켜 뽕봐라고 리듬댄스 지르박 전문가 까짓까 지르박 전문가 한번 여자들도 혹시 내꺼보면 와봐 내가 홍콩 보내줄게 그냥 홍콩 아니라 달나라 요즘 달나라 유행인데 우주여행 보내줄게 멍이 심하다 요거 이제 탱고를 손기술 치는거야 손기술 저렇게 요렇게 손기술 탱고 단순하게 치는게 아니고 손기술 버전 보여드리는거에요 골고루 자 자 형님들 DVD USB 8구요 우리 여선생님 10명 확보냈습니다 우리 여선생님 연습하고 싶은 분 연락주시고 댄스업 합니다 그 다음에 출장강수 떼드려요 자 우리 안세진이 안세진이 기초발 5개 머리아픈 형님들은 5개만 배워 발 5개 아 건던건던 한발 그리고 좀 좋은 형님 7개 조금 더 좋은 형님 12개 머리 더 좋은 형님 16개 천재 형님 21개 배워서 노세요 좀 출장강수 해드리구요 또 손기술 10개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가 편하네 자 애인 생긴다 형님 아우님도 애인 안생기면 내가 환불해준다 내 말만 믿어 진짜 자 이제 또 쉬겠지 뭐 아 사이드 카트 야 저거 좋다 쉬어야 돼 저렇게 여자 방금 탱고 쳤으니까 자 지르박을 아까 바로 이거 못 들어가니까 홀드해서 탱고 치고 이렇게 요거 들어간거에요 자 한번 이 선생님하고 댄스하고 싶은 분 예약받습니다 그래 저도 요즘 연락 안해요 저도 연락 좀 하게 연락주세요 연락주세요 연락 연락 좀 하게 연락 좀 주세요 이상하다 저건 후까시인데 여자가 땡기는 말인거에요 여자가 남자 역할을 하는거 봐봐 후까시 반대로 봐봐 여자가 남자 역할을 하는거에요 혹시 뭐 초보분들은 모를거다 후까시 우리 고수님들은 알거야 어 바뀌었네 이렇게 후까시 후까시 하는겁니다 마무리 후까시 마무리 4박자 항상 얘기하잖아 아 요거 참기름 제가 참기름 버전 좋아해요 연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쇼 연기 자 이제 칠범바 다시 한번 칠범바 아싸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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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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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 이거 뭐 시 고까시 목오까시다 목오까시 처음부터 이런거 쓰시면 안돼 형님들 저렇게 춤바 지금 안세진이랑 30분 놀았거든요 30분 놀 때 써야돼 30분 정도 한 다음에 써야돼요 아 요거 야 안세진이 X손 X손 건덩건덩 들어주고 저렇게 여자손은 무용하듯이 무용하듯이 여자손을 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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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거 카트 사박하다 카트 요거 진짜 제가 요거는 배워본 사람 많이 알아요 요 맛을 저거는 저 텐션 맛은 아무도 모른다 진짜 배워서 아깝다 안세진이 안 배우는데 왜 낭 오우 깜딱이야 어깨 사박 어깨 요까시에요 우리 후세사람들이 보고 배우라고 안세진이 안 배운다 야 니꺼 하는 분도 있죠 하하하 제가 또 배우는 분도 있어 저렇게 또 이제 반대 야 요거 아까 한거 반대야 아까는 왼손 했으면 요번에 오른손 그렇게 반대라는 거에요 네 골고루 다시 돌려보면 골고루 하는거에요 저렇게 골고루 자 골고루 틀어주기 항상 골고루 오우 틀어주기도 두세 번 와 야 틀어주다 어이구 두 번을 쳐 버리네 저놈이 하하하 깜짝이야 와 또 친다 다시 한번 또 틀어주고 아기지 아기 아기 아 틀어주기 형님 아흥님도 내 춤 배워서 놀아봐 진짜 여사님도 뻑 간다니까 별로 남자들이랬을 때는 별로 볼게 없어요 솔직히 나는 남자들한테 인기 없어 근데 나를 한번 잡아본 여사님들은 잠을 못 잔다니까 와 질린다 날린다 너 멘트 자 안세진이 아마 마지막 한국 남았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봐봐 저렇게 해서 바로 브루스 때리는거야 봐 바로 연결부분 이거를 배우시라고 형님들 아우님들 지르박치다가 바로 브루스 때 손 안 놓고 바로 연결되는거 그런걸 배우시라는 얘기죠 자 브루스 오늘 마지막도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서서히 자 요거 신발 좀 빨자 아이씨 그 다음에 카트 프루스 카트네 요거 요거 구멍에 꽂혀있는거 보지죠 보시죠 형님들 구멍 꽂은거 처음 보시겠다 이렇게 원래 usb를 꽂는거에요 텔레비전식 구멍에 usb를 요거 좀 살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고 큰 화면으로 텔레비전으로 텔레비전으로 차안에 usb dvd 꽂아야 다 됩니다 핸드폰에 꽂아도 돼요 핸드폰에 아이고 니는 입장 아프냐 40분을 떠드네 저놈 몸쓰는 거야 좁은데서 좁은데서 1m 반경 안에서 몸 쓰는 거야 느끼 봐봐 얼마나 느끼해 저거 느끼하게 좁은 데서 브루스 자 형님들 아우님도 인사하겠습니다 끝나바로 끝낼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 끝까지 보신 형님 아우님도 많은데 거쳐서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제 저기 이 영상에 우리 한국 가요하고 한국 댄스 뮤직 들어가는 거 가사집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가사집 보내드려요 또 공짜는 아니지 그거 가사집 만들기 힘들잖아요 공짜는 아니니까 후원금 싸주신 분 환영합니다 안세진이 후원금 싸주시면 백단 천단 이상 싸주신 분들 동판 세게 드릴게 자 안세진이 남기는 이유는 안 배워요 이거 배우러 오면 저거 삐띵 졌지 아무도 안 배워 한발치기 저런 거 1년에 10명 되나 모르겠다 이런 거 제 거 배우러 오면 저거 삐띵 졌지 줄 수도 없어 형님 언니밖에 저런 거 그럼 왜 이렇게 찍느냐 후세 사람들이 보고 배우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에 이런 거 배우러서 10명도 없는데도 남기는 겁니다 저거 쉬워요 그냥 몸쓰기야 자 아무튼 발 들이대면 또 발 도망가잖아 또 한발 더 가면 또 도망가고 저런 거 되게 쉽다고 그냥 들이대면 돼 저렇게 요런 거 좀 한번 배워 뒷사이드 저렇게 한번 더 주고 어 가로 맞고 그대로 로딩 주고 다시 왼스픈에서 딱 틀어주고 저런 거 쉽다 이거죠 그래서 자 오늘의 마지막 거 형 야후님들 진짜 제 춤은 배우러 온 사람은 별로 없어 아주 이렇게 생각해 되게 실용적인데 안 배우시더라고 실용적인데 그리고 전 또 이제 또 아무나 학생 안 받아요 아시려면 다 아실 거야 이거 보시는 분들 이상한 놈 미친놈이다 저놈 자 어 요거 좋다 요거 여자를 걸어오기해서 허리 안는 거야 여자 안으면서 브루스 손기술이 되겠습니다 브루스 카트 브루스 카트 마지막 아 여기서 여기서 끝났네요 형 야후님들 자 여기서 오늘 여기서 끝났고요 또 다음에 한 30분짜리 분량 있습니다 그것도 비중개 방송하고 그 음악에 맞춰서 한국 디스코 다 할 겁니다 자 형님 신발 사자 감사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